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 10년 이상이죠. 선거를 만져왔습니다. 불구하고 내부에 고발자가 거의 없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조위원장 지내신 한승천 씨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병마 끝에 돌아가신 분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폭로하거나 이런 내부 고발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도 네 번 정도 치루진 공직선거를 모두 다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선거결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이제 위조투표지 투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도 현 정권이 이제 집권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그걸 결국은 선관위가 원하는 대로 다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덕택에 이제 현재 여러분들 아주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승리한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승리한 것이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데 성공한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행동 보면 벌벌 기지 않습니까 슬슬 5.18 기념식에 가서 또 이제 보통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기념식장에서 있던 그런 대통령 주장을 보면 납득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의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을 보게 되면 그러면 천상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50대 중후반이거든요. 휴일에 그런 티셔츠를 입고 박근혜의 반대 시위에 참여한 것이 본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 데이터 숫자에 남긴 그런 증거물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4년도 총선을 이렇게 보면 그냥 2020년도 총선의 판박입니다. 2020년의 총선에 그러니까 물리학의 법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어떤 물리적 현상은 선거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것이 투입한 것에 비례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투입 대비 산출 인풋 대비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도 없는 것이죠. 인풋이 가비지면 아웃풋도 가비지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 총선에 대해서 마치 기후제를 지내듯이 이번 총선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신 승리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지금 정도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결국은 인풋 대비 아웃풋 인과적 사고 능력을 배양해 가지고 세상을 좀 더 이렇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 4.15 총선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성찰도 없고 반성도 없고 지시도 없고 개선 개혁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2024년 총선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국힘당에서 무슨 백설을 썼니 그다음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국민 백설을 썼니 그렇게 하더라도 딱 잘라서 이야기한 말짱 허소리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일어날 것이고 2027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일어나겠죠. 그리고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부닥거리 하는 식으로 노력해봐야 그게 예상 가능한 미래가 그냥 그대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2024년 총선에서 발생한 내용을 사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꼭 필요한 것이죠. 한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다행스럽게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달리 디지털이 100%가 아니고 아날로그 50% 디지털 50% 실물 투표지 종이 투표지 50% 전산 숫자 50%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다행스러운 것은 실물로 된 그런 정거물들이 어느 정도는 확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고 또한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숫자 조작은 비교적 편리하고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실물 투표지 투입이 또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동네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나마 국민들이 조금 나은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오늘 방송에서도 특히 우편 투표 이 관외선거에서 발생한 숫자 미스트리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미스트리 문제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희한하게도 선거구가 두세 개 있는 지역들 예를 들면 동작을갑 이렇게 그다음 부산남구갑을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한 표 내지 두 표 정도 선거인 수가 지역구와 비례선거에서 달라 지는 겁니다. 항상 비례선거가 한 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선거인 수가 적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는 선거 인 수도 같아야 되고 동시에 투표자 수도 도 같아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아마도 반올림 처리하는 데 발생한 숫자를 만지는 과정에서 반올림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숫자 찌꺼기 문제일 것이다. 그 부분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윤 대통령 지지층들 가운데서 4.15 총선 이후에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이 보여왔던 다소 흐릿하고 다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완성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선 거죠. 돌아설 것이다 아니고 돌아선 겁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 가지고 윤 대통령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 주변이나 윤 대통령 자신은 그런 문제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하에 대통령 동정이나 정책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을 보시게 되면 지배층 특히 지지층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구나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it 관련된 기술에서는 현재 이제 생성 여러분들 인공지능에서 시작돼 가지고 결국은 그 인공지능의 완결판 끝판 그리고 종결판은 로봇의 여러분들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의 로봇 휴먼노이더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인 휴먼노이드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먼노이더에는 생성지능 에 쓰일 게 llm 대규모 언어모델 large language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의 추론 능력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봇의 행동하는 판단 능력이나 추론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제공한 lbm large behavior 모델 대규모 행동 모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 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 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